비엔티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고은아입니다. 오랜만에 연기가 아니라 스크린이 아니라 이렇게 화보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반갑고 기분이 감회가 새롭네요. 예쁘게 작업한 만큼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엔티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 다일도 봬요. 그리고 비엔티 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은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